자 매머드를 바로 타고 가봅시다 설마 이 지역에 매머드가 아 그대로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저기 앞에 매머드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근처로 가서 어떤 놈을 타볼까 고르다가 이놈을 다시 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카만 거 좋아요 뭐든 새카만 하다 남자는 갑시다 뭐야 뭐야 와 미친 와 아니 미쳤 엄청난 엄청난 높이 엄청난 높이로 날아갔어요 엄청난 높이로 날려버렸네요 매머드가 거의 거의 미쳤습니다 아 인제까지 날리면 아 미친 마을사람 엄청난 엄청난 놈이에요 이 매머드를 타고 지금부터 여길 함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로 가면 아까와 마찬가지죠 목적지를 바꿔야돼요 내려갑시다 폰 해고 감사합니다.